이 그림은 고려 국왕 공민원과 그 부인 노국공주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그림을 부부 병자형 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있는 곳은 조선 왕조 역대 왕 위패를 모으신 종묘입니다. 종묘에는 공민왕 신당이 따로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조선 태조 이성계가 종묘를 만들 때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이 그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공민왕 밑에서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공민왕 권위를 이용해서 고려 백성 민심을 회유하기 위한 조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특이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초상화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남겨진 그림은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신윤복이나 김홍도 같은 화가들이 그린 조선 후기 풍속화에는 미인도 같은 여자 단독화나 단체로 등장하는 여자 그림이 있죠. 이렇게 고관대작 부부가 함께 그려져 있는 그림은 조선 시대에는 눈을 씻고 봐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에는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조선 왕조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불쌍한 사람들, 조선의 여자들입니다. 이성계와 정도전 세력이 고려를 타도하고 새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집권 세력이 했던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려 왕족이었던 왕씨들은 말살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집단 학살입니다. 다른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직적 신분 질서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와 달리 조선은 유학을 숭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리학이죠. 종교 차원이 아니라 종국가 이념으로 채택해서 위로는 지배서력부터 저 안에는 민초 백성이 이르기까지 사회 공동체 전체를 성리학이라는 이념으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성리학은 한 조직을 운영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이념입니다. 무엇보다 성리학은 자기 자신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위계 질서, 수직 질서에 집어넣고 그 질서를 통제하는 이념입니다. 수직적인 질서가 잡히면 통제가 수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성리학을 도입해 이를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사회 통치 이념으로 설정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여자들이 희생됩니다. 1274년부터 1308년까지 제휘했던 고려 충렬왕 때입니다. 박유라는 벼자라 치어 있었습니다. 대부경이라는 벼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자와 관련된, 아니 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려사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박윤은 충렬왕 때 궁궐사무를 담당하는 대부경에 임명되었다. 그가 일찍이 다음과 같은 이론을 내세웠다. 동방은 목에 속하는데 목의 생수는 3이고 그 성수는 8이다. 그런데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 것은 그런 이치 때문이다. 그가 왕에게 권하였다. 우리나라는 본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도 지금 신분 고아를 분륜하고 철을 하나만 두고 있으며 자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감히 첩을 두지 못한다. 그런데 외국인은 인원의 제한 없이 철을 두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인물이 모조리 그들이 있는 북쪽으로 흘러가게 될까 우려된다. 여러 신하들에게 첩을 두게 하되 풍계에 따라 그 수를 줄여서 일반인은 일척, 일척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첩에게서 낳은 아들도 역시 본척아 낳은 아들들처럼 벼슬살이를 할 수 있게 하자. 호라비와 홀어미가 줄어들고 따라서 인구도 증가될 것이다. 박유는 그 당시 고려를 지배하고 있던 원나라가 고려 여인들을 공녀를 데리고 가서 첩으로 두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곱게 듣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식을 들은 분해자들은 누구를 할 것 없이 두려워하며 박유를 원망하였다. 때마침 연동의 저녁에 박유가 왕의 행체를 호의하고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박유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자고 처간 자가 바로 저 빌어먹을 늙은이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연이어 손가락질하니 길거리에 붉은 손가락들이 두름을 엮어놓은 것 같았다. 당시 재상들 가운데에는 자신들 첩을 무서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고려는 이렇게 여자의 권리와 여자의 목소리 아주 컸던 나라입니다. 아마 박유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도 단순히 여자들을 안타깝게 여겼다기보다는 그 당시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더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싶어했던 남자들의 욕망을 대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를 곧깝게 본 여인들이 박유를 길끄리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이라면 어땠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지도 못했고 손가락질을 했다면 그 여자들은 아마 곤장을 아주 세게 맞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송나라 사람 서긍이 쓴 책입니다. 정식 명칭은 선화봉사 고려도경입니다. 1923년에 쓴 책이죠. 여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 풍속에 여자는 흰색 저구려와 노란색 치마를 입었다. 위로는 왕족과 귀족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 처첩이 이르기까지 한결같다. 공경대부의 처와 사민의 처와 윤혁, 기생의 복색에 구별이 없다. 부인의 머리는 귀천이 한 가지로 오른쪽으로 들이우고 그 나머지는 아래로 내뜨리되 붉은 기부로 묶고 작은 비녀를 꽂는다. 가난한 집에서는 다만 너울이 없으니 그 값이 은한근과 맞먹어 살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지 금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오랑캐들은 옷이 거의 같은 종류이나 정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바람의 풀이 눕듯 중국풍이 될 것 같다. 고려 여자들은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비를 둔 데 일할 적에는 그 행보가 빨라 남자라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지금 우리 눈에 익숙한 조선시의 여자들과 많이 다릅니다. 고려 여자들은 흰 저고리와 노란색 치마를 입었고 그 모양새는 왕족부터 귀족 백성까지 모두 같았다고 합니다. 누가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좋아서 그렇게 입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생들도 복색의 구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궁 눈에는 이런 풍속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오랑캐 고려도 풀이 바람에 눕듯이 중국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과연 누웠을까요? 눕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17년이 지난 1409년 태종 때입니다. 태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여자의 의복 제도만은 아직도 구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등급과 상하를 분별하여의 함이 옳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풀처럼 눕지 않았던 겁니다. 여자들이 낡은 고려 숲 속을 그대로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죠. 실록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상하가 모두 비싼 모자, 흙나무와 비싼 치마, 백초군을 입으니 재화를 허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존기와 비천이 섞이게 됩니다. 조선은 신분제를 무기로 공동체의 권력을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아무런 귀천과 상하 구분 없이 마음대로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분 구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제 대소 부녀의 여종은 비싼 치마 5구를 입지 못하게 하고 그 입모, 모자는 저렴한 저포만 쓰고 비단인 나와 초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모자 테두리 길이도 주부의 모자와 다르게 하면 가격도 줄어들고 상하의 분별도 있을 것입니다. 신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409년 음력 3월 19일은 이 땅에 사는 여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복장 통제를 받게 된 달입니다. 여자들만 옷의 규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이 이렇게 여자의 옷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또 9년 뒤 세자를 담당하는 기관인 순승부에서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단필, 능란은 본국 소산이 아님으로 이미 금령이 있으나 초자와 단목과 백반 등 또한 본국 소산이 아닌데 금령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필, 능란, 초자, 단목, 백단 모두 고급 섬유를 뜻합니다. 그런데 단필과 능란은 이를 입지 못하도록 규정이 됐었는데 나머지 옷감에 대해선 규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승부 판관, 임목이 이렇게 권해야죠. 상고와 천리의 무리가 물을 들여서 안감을 만드니 이제부터 일체 모두 금지하소서 상고는 상의를 뜻합니다. 천리에는 천민과 노비를 뜻합니다. 이들이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그런 권입니다. 실록에는 역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복식 규제의 정점을 찍은 사람은 태종의 아들 세종입니다. 태종이 이같이 금지 조치를 내린 뒤에도 의시복 규제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1년 뒤인 1429년 아들 세종은 금지 조치를 강화한 뒤에 이를 서울 광화문 밖과 도성 각 문과 종류에 걸어서 다 알게 하도록 명합니다. 1429년 세종 11년에 사원부에서 이렇게 권해야 합니다. 대소 분열을 수종하는 여종은 말군을 입지 못하게 하고 말군은 여자가 말을 탈 때 치마 위에 덧입는 친합니다. 뒤가 말타기 좋게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는 이 덧치마를 입지 못하게 한 거죠. 덧치마 없이 말할 때면 얼른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하급 신분에게는 그 불편함을 무시하고 상급 신분이 있는 덧치마를 입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인무에 있어서는 다만 모 씨와 배만을 써서 만들고 비단을 쓰는 것은 허락하지 말며 모참 길이도 주부와 같이 못할 것이니 주부의 모참 길이가 한 자면 수종하는 종의 것끼리는 반자로 하고 어기지 못하게 할 것 이제 여자와 쓰는 모자까지 규제를 합니다. 재료는 싼 옷감, 크기는 상급 신분이 쓰는 모자의 절반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서민과 공인, 상인, 천인, 하례는 돼지 가죽으로 만든 발목 신발과 단화, 비단으로 만든 옷은 금지할 것 여자는 물론 남자까지 평빈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빈과 노빈은 가죽으로 만든 신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공인, 상인, 천인, 하례들은 진수정이나 산으로 만든 영자와 운월하를 착용 금지 이제는 장신구까지 규제를 당했습니다. 하급 신분만요. 이로써 조선은 겉으로 봐서 저게 어떤 신분인지 상급인지 하급인지 혹은 천민인지 노빈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철저한 신분지 상징이 완성됩니다. 그게 세종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같은 금지 조치는 서울과 서울 외곽에 있는 여러 시설의 방을 붙여서 사람들이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조선은 점점 성려하게 꿈꾸던 계급적 이상사회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규제가 남자와 여자 혹은 상하 계급에 평등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면 그리 큰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이 규제가 슬며시 바뀝니다. 의정부에서 의복의 금지 조건 5개 항을 아뢰었다. 양반의 부녀와 여, 기, 외에는 사라, 능단혜를 쓰지 못하게 하고 사라와 능단혜는 비단 신발을 뜻합니다. 꽃신이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의복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로 양반 부녀 그리고 여자 기생이 포함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지극히 가우장적이고 남자 중심적인 규제입니다.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기생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귀한 신분인 양반집 여자들은 고귀한 신분에 맞게 사치스러운 비단 신발을 신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429년 규제 여기에는 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특이한 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붕여자가 사찰에 가는 것을 금지할 것 주웅이 과부집의 치료기팜을 금지할 것 가뜩이나 불도를 탄압하고 여자를 억압하는 조선인 사회에서 마침내 여자들이 전해 가는 것을 금지하고 승려들이 과부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언뜻 보면 이건 자칫하면 벌어질 수도 있는 불상사를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유생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 절에 올라가는 여승 사족의 부녀로서 산간이나 물가에서 놀이잔치를 하거나 야재, 산천, 성황, 사묘제를 직접 지낸 자는 장 100대를 친다. 1485년에 생긴 조선의 종합법전 경국대전에 있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자들은 물놀이를 할 수가 없고 산에 올라가서 놀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적발이 되면 곤장 100대입니다. 이렇게 행동과 복장의 규제가 더 씌워진 여자들에게 이번에는 천벌이 내려집니다. 1432년 3월 25일 세종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양민과 천민이 서로 관계하는 것을 일질을 금지시키되 범법할 경우 그 소생들은 공노비로 삼도록 하자. 그 이름도 유명한 노비 종모법입니다. 남편이 양인이든 천민이든 양반이든 상관없이 천민 여자가 낳은 자식은 모두 노비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세종이 내놓은 제안은 이런 자식들은 모두 공노비 그러니까 국가에 속한 노비로 만들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제안을 들은 대신들은 공노비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자 그러니까 그 여자 노비가 속한 소유주에게 그 자식도 노비로 주자고 주장합니다. 세종은 노비가 양인과 결혼하면 성리학적 윤리가 무너진다면서 이런 제안을 했고 대신들은 노비가 된 그 자식 소유권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주자고 주장해서 관찰시킵니다. 고려 때까지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 그리고 마음껏 꾸밀 자유를 누렸던 이 땅의 여자들이 조선왕조가 성립되면서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옷을 마음대로 입지도 못하고 신발도 마음대로 신지 못하고 장신구로 마음대로 꾸미지도 못하고 심지어 천민의 자식은 대대로 천민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자의 세 번째 그 모든 속박에 저항한 여자 당찬 여자 금원희 이야기입니다. 땅의 역사 박중혁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